에 출마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대권과 당권 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러지 말고 나경원 후보도 큰 꿈을 가져봐요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보면서 두 사람 다 이제 서울법대를 나왔단 말이죠 나왔는데 참 한국 상황이 재밌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가장 큰 타이틀을 대권 꿈은 자유지 않습니까 사람은 또 소망이 있어야 희망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옛말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꿈을 크게 가지더라도 꿈이 성취될 가능성은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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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냥 수준이 이 정도니까 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수준이 이런데 무슨 다른 대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대통령 꿈을 갖고 있는데 당신도 큰 꿈을 가지세요 이렇게 덕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덕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선거 구조 하에서는 국힘당 후보들이 당선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특수통 검사 출신이 그냥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한국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도 없고 참도 없고 거짓도 없고 이러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정신줄을 다 놨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각자가 알아가지고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정신 단단히 잘 차리고 계시겠지만 정신 단단히 차리고 식솔들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 자신도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신줄을 단단히 메고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는 이치라는 것이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상황 인식 자체가 나라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워낙 황당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너무나 세상이 그냥 악해져가지고 그래도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더 확실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각자가 도생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라에 기대할 것은 거의 없는 것이고 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떠들어갈까 이런 것밖에 고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노년 요즘에 참 고단하신 분들이 많죠 노년의 삶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노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 전체 상황이 이렇게 좀 야만적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다 개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노년에 대한 그런 방송이 나가게 되면 조금 얻을 수 있는 소득마다 건강보험료를 때려가지고 살 길이 막막하게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표를 얻기 위해서 다수가 속수를 억압하거나 또 소수를 갈취하는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그런 게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이 좀 악하게 되지만 또 세상은 계속해서 굴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록 미래의 세 자산의 고문으로 계시는 쓴 2023년도에 한 6월 달에 쓰신 노년 자산관리의 백두산인가 개마고원인가라는 부분을 오늘 한 번 정도 더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제 미국의 애널리스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산운영회사나 금융기관이 이제 공식적으로 현재 생성형 ai ai 버블에 대한 그런 경고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는데 회사에 속해 있는 개별 애널리스트 중심으로는 현재 과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 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지 않았느냐 이런 경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특히 이제 근래에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나 엔비디아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오늘 한 번 조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가지고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다 내놓았습니다 7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9월 달에 재모집을 통해 가지고 대학병원을 가동한다 그게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보관이고 9월 달에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직서 처리 일정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은 안 되고 내년 9월 정도에 전공의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못을 박은 상태인데 이제 아마 보건복지부가 계속해서 전공의 사직률 공식적인 사직률을 아마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0.66%니까 거의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오늘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이 점에서 이제 의료사태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 의료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태는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정치적 목표를 갖고 4월 10일 총선 이전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 방을 터뜨린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고집을 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건 뭐 없는데 그러니까 애시당초 잘못된 정책은 계속 고집을 하는 거죠 5개월째 누가 되든지 간에 박살이 나겠죠 병원이 박살이 나든 대통령이 박살이 나든 그 문제를 오늘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실시해보게 되면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근대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조선인하고 이런 한국인을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의료사태 외에도 굵직굵직한 현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조선인과 한국인들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을 한번 오늘 조명하게 되면 한국 사회의 자화상 현주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제 어떤 식으로 길을 걷게 될 건가에 대한 나름대로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